여쭤볼게요. 여기 지금 바닥에 어근이 좀 어때요? 네, 지금 바닥에 플랫패시 양태로 생각되는 어종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. 아직 입질은 없네요. 태풍 영향 때문에 뻘물도 지고 먹을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정됩니다. 내일 대상으로 부시리들도 뻘층이 지면 잘 안 물잖아요. 네, 네. 내일 어떨 것 같습니까? 일단 내일 부시리는 먼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바닥 지형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물색은 부시리가 무난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보통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조카가 좀 괜찮나요? 그게 반반인데, 이번에는 물때나 수온이나 고려했을 때 나쁘진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. 지금 수온은? 네, 현재 여기는 20.5도, 먼바다는 22도에서 21도 사이. 수온도 괜찮네요. 알겠습니다.